네 오늘 출연한 모든 가수분들을 이 무대 위에 한번 모셔보겠습니다. 네 우리 G.O.B, 강현수 씨, S.G. 팀플 때까지 다 나오고 있습니다. 우리 이수준 씨 마이크 받으시고요.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세대와 함께한 가운데 오늘 1위를 가려야 됩니다. 아 강현수 씨. 아 오늘 라이브 좋았어. 네 반갑습니다.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.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. 더 열심히 하세요. 열심히 하겠습니다. 네 고맙습니다. 자 이수준 씨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? 아 무척 떨리고요. 조용히 이 자리에 있다는 것만 해도 그럼 감사할게요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자 우리 G.O.D. 항상 노래할 때 제가 옆에서 장난을 치는데 좀 웃으세요. 아니 근데 슬픈 노래가 보니깐요. 이제 희재형이 노력을 해도 못 웃겠어요. 아 그래요. 알겠습니다. 듣고 여러분들 뒤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? 뭐 하시는 거예요? 아 제가 22위 후보리기 때문에요. 뒤에서 열심히 카메라 나오려고 하겠습니다. 자 이렇게 해서 12월의 둘째 주 겨울특집입니다. 아주 특별한 선물 제2탄 과연 골드컵이냐 아니면 새롭게 유승률 씨가 1년이냐 그 결과 보도록 하겠습니다. 1위 발표입니다. 전국 투표입니다. 전국 투표입니다. 골드컵 축하드립니다. 축하드립니다. 아 2000년도에 이 골든컵은 세 번째입니다. 영광 수강합니다. 여러분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요. 팬 G.O.D. 사이더스 그리고 저희들한테 진짜로 이 멋진 곡을 주신 지금 미국에 계신 박진영 선배님 I love you man. Peace now. I love everybody. Thank you. 우리 허영 씨도 한 마디 해주세요.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 고맙습니다. 2000년도 들어서 골든컵이 세 번째인데 네 세 번째요. 다시 한 번 우리 조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 여러분 다음 주는요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꾸며드려 드립니다. 많은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네 저희는 다음 주 목요일 6시 30분에 다시 찾아 있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 고맙습니다. 피아노 피아노 난 니가 숨어졌어 우리 맘에 헤어져 다른 여자가 생겼어 너보다 훨씬 더 실망하지는 마 나 원해 이런 놈이니까 제발 더 이상 비참게 하지마 내가 이리야말로 했어 이리야말로 했어 거짓말을 했어 내가 내가 던진 너를 늘리고 말아서 하지마 내가 이리야마 나를 향한 너의 마음을 모두 전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내 맘에 내 결정을 어쩔 수 없음을 이렇게 하자면 네가 내 떠나지 않을 것임을 알기에 너무나도 잘 알기에 어쩔 수 없어 너를 숨길게 피아노 너를 잃을게 잘해 마지막 행복해 마지막 나 나